선사 며느리 정신집 노인 동네방네 자랑일세 노동당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야 사회주의 내가 나는 정말 좋은 세상이야 옛날 세상인 고생동이라 로인들 생각은 기록한데 우리 장군님 귀한 선물을 가슴 가득 보내셨네 노동당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야 사회주의 내가 나는 정말 좋은 세상이야 노인매매 강력해줘 노인매매 강력해줘 상대자 모두 참수로 키고 인민군대 보낸다고 노동당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야 사회주의 내가 나는 정말 좋은 세상이야 노동당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야 사회주의 내가 나는 정말 좋은 세상이야 정말 좋은 세상이야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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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